가을을 맞아 나들이 계획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요. 단풍 구경은 10월 중순쯤이 좋겠습니다. 철학산에서는 산 정상의 20%가 물들면서 어제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10월 중순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색으로 물들겠고요. 제주도 한라산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단풍 절정이 예상됩니다. 요즘 낮엔 하늘빛이 푸르지만 아침에는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해안 지역에 낀 짙은 안개로 김포와 인천,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서해안 지역에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여서 내일 오전에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하늘 맑게 드러났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은 강하겠습니다. 밤사이 복사능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 4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현재 북부와 동부지역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북부지역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활동량이 많다면 낮에 조금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도서지역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도서지역일 오각이 무난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개천절 연휴 기간 동안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18호 태풍 로키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불어오겠고요. 가을볕도 강해서 낮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화요일부터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